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오늘은 지금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8시에 도착해서 차량을 다 봤고요 차량은 21년 등록에 22년형 더 센 광폭카고 차량입니다 파렛드가 8장이 실리고도 뒤에 공간이 여유롭게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바닥도 보시면 유볼트도 따로 설치를 해놓으셨고요 깔까리빠 다 설치되어 있고 바닥이 찌그러진 거 없고 적지압 날개도 반듯하니 아주 온전합니다 이 차량 제가 매입을 바로 했고요 계약금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에 그 자리에서 현금 다 지급을 해서 바로 입고 시킬 예정이고요 다 계약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운수넘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차량을 이동을 해서 넘버를 띈 다음에 바로 운수사에다가 바로 보내서 이제 저희가 이전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 저당 같은 것도 없고 저희가 깔끔하게 바로 서류만 오면 바로 매입을 잡을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은 조금 보이나 전반적으로 깔끔해서 일단 세차하고 어떻게 상품할지를 좀 연구를 해봐서 깔끔하게 다음 분 다음 차주분이 편안하게 바로 운행하실 수 있게 상품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DPF 청소도 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매입을 잡았고요 어디 뭐 깨진 것도 없고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차는 못하셔서 이렇게 제가 가서 실내 클리닝 바로 하실 거고요 편의 상황들은 사장님이 가져가실 건 가져가실 거고 저희 주실 건 또 저희 주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15만 4천 키로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엔진흠도 시공도 한 번에 아주 잘 걸려서 그냥 컨디션은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도 넉넉해서 바로 탁송기사님 배정을 한 다음에 차량 옮길 거고요 탁송기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상품화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유튜브 고객님께서 연락 주셔서 제가 바로 매입을 달려와서 잡은 거고요 언제든지 늘 항상 연락 주시면 바로 가서 금액 서로 조율해서 바로 매입을 잡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희는 다 당연히 현금을 다 바로 100% 지급합니다 뭐 계약금만 걸고 와서 뭐 그렇게 하는 행위는 절대 안 하니까요 편안하게 뭐 차량 판매하실 일 있으면 이음토록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차량을 매입하러 이제 수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음토록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